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리고 댁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의 동포 여러분 해외의 근로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시죠. 방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효시라고 하는 윤신덕의 사회 찬기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. 이 노래는 1926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로부터 근 9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억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 1년 후에 1927년 2월 16일 그러니까 2월 16일이 어제였는데 그날이 바로 경성방송국이 라디오 전파를 발사한 날입니다. 그러니까 KBS의 전신인 경성방송국의 개국이 어제였다는 얘기입니다. 그로부터 87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가요 1세대들이 부른 노래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곡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가요 1세들이 부른 그분들의 노래를 후배들이 와서 한번 불러보는 회상의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노래를 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